자 오늘 판팅이와 홍기표, 홍기표와 판팅이 선수 대국 함께 하실텐데요 농심신나베 개막전입니다 홍기표 구단의 흑번이구요 자 판팅이 이번에도 또 연승하려고 중국에서 내보냈어요 그동안 7연승을 두번이나 했던 선수이고 홍기표는 지금 농신배 머리털 나고 처음 두는겁니다 생애 최초의 대국이에요 홍기표의 흑번인데 자 객관적인 전력은 판팅이 선수 쪽으로 좀 기우는 바둑이긴 합니다 자 홍기표의 흑번 보시죠 초반에 판팅이가 실리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홍기표 선수가 아주 실리를 쫙쫙 차지해가는 포석을 썼구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이정턱은 보면은 끊어가는거는 이건 아무때나 끊어가면 안되구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정석이 만들어지면 이건 지금 배석에서는 당연히 흑이 손해입니다 축으로 잡히고 좌변이 다 백집이 되어버리니까 지금은 한 점을 잡아야 돼 이거를 항상 배석에 따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한 점을 잡는게 정수구요 반발을 하니까 두 칸을 띄웠고 판팅이 어렵게 안두죠 되게 쉽게 쉽게 두는 기사입니다 이런거는 정말 나를 짜는 이건 AI가 많이 알려주는 수죠 AI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보통 이런식으로 많이 두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뒀구요 걸쳐가고 서로 정말 뭐 두텁게 서두르지 않고 두구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붙여간 수가 좀 좋은 평가가 못받았죠 그냥 여기 지켜두는게 지금은 좋았구요 이렇게 지켜뒀으면 그냥 뭐 서로간에 어려운 바둑 자 그런데 실전에 여기를 이제 붙여간 수가 이 수가 별로 좋은 평가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를 저치하면 2단저쳐서 뭐 이렇게 싸우겠다는 얘기였거든요 판팅이의 생각을 끊으면 늘어서 이건 당연히 이제 흙이 안되고 여기로 쳐도 이어서 이렇게 두텁게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이거는 100이 기분이 좋죠 자 그런데 1로 저친 수가 좋았구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호구를 쳤는데 요수는 1로 호구치는 수가 조금 더 예 좋았습니다 예 호구치거나 또는 여기를 한 칸을 씌워서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실전에는 그냥 호구를 쳤구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를 두었고 날일자 두고 쭉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늘어서 교환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나를 짜 큰 곳은 여기가 큰데 여기가 큰데 중앙 쪽이 많이 좀 열버진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입구자 정도 두게 되면 중앙이 이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는 그게 싫었던 거에요 그래서 두텁게 정리를 했구요 여기서 여기를 벌려가니까 한 칸을 띄웠고 그러니까 끊어서 잡았는데 띄워들고 한 칸을 띄니까 여기를 두었구요 별로 어렵지 않게 두는데 상당히 지금 그 홍기표 선수가 포석에서 밀리지 않고 잘 두고 있습니다 딱 다가와서 이제 맛을 보는 거구요 여기서 약간 아쉬웠다면은 여기를 붙여서 먼저 이 교환을 좀 해놓고 여기든 여기든 단수치는 교환을 해놓고 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활용의 가치가 좀 있었는데 그냥 간 것이 좀 아쉬웠는데 자 여기도 블루스팟이었구요 아 오늘 전반적으로 판팅이 선수가 못 둔 건 없는데 홍기표 선수가 너무 잘 둡니다 아 지켜가구요 아 여기서 이제 사실 백두 정수는 이걸 젖혀서 뒀어야 되는 것이 정수인데 그러면 백흑도 사실 특별한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런 정도 처리하고 이제 여기 연결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 이랬으면은 미세했을 것 같습니다 바둑이 미세한 바둑이었는데 반발을 했는데 흑도 같이 이렇게 반발해서 타겟 해버리니까 막상 공격이 잘 안됩니다 여기 이은수가 또 좋았구요 백이 여길 째고 싶지만 여길 나와서 끊으면 백이 약점이 많아서 싸움이 안됩니다 당장 여길 단수치면 수가 나기 때문에 여길 지켜야 되는데 여기 끊고서 이으면은 난리가 나죠 예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길 지키니까 이렇게 연결되서는 예 지금 백집을 좀 많이 깼구요 자 이제 여기서 패가 났습니다 여기 수순 보면은 이렇게 받아 네 이쪽에서 일로 받는 것은 이게 젖이고 패가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흑이 불만이죠 반발을 한 거구요 받아주면은 이제 이쪽에서 잡으러 가면 잡힙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고 이 부치는 여기가 절묘하게 패 맛이 났죠 이렇게 둬서 패가 나긴 했습니다 패가 나긴 했는데 백흑도 자체패감이 많아가지구요 예 자체패감이 많아서 막상 예 백이 별게 없었구요 지금 그 이 자리에서도 흑이 지금 여기를 지금 해소한 걸로는 여기 해소한 걸로는 이거 늘었으면 확실히 좋았어요 늘고 예 따내고 이어서 이거 여전히 패기 때문에 중앙돌 공격했으면은 거의 예 승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걸 따내고 예 해소를 했죠 해소를 하고 이제 중앙 대마가 승부가 걸렸는데 마지막에 좀 보시면 아 이때 서로 초입 끼워가지고 엄청 떨리는 장면이었거든요 여기 판테기 선수가 집이 부족하니까 이걸 패를 걸어갑니다 지키고 여기는 이제 여기 해소할 순 없죠 이거 해소하는 거는 이거 단수치고 끼워 입으면 난리가 납니다 예 양쪽이 맛보기라 자 그러니까 여기를 지켰는데 딴해서 여기가 계속 있는 수 때문에 잡으러 오질 못해요 패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팻감이 많아요 예 날짜 가는 것도 팻감이고 예 이 끼운 수가 제가 보니 결국은 결정적인 패착인 것 같은데 이 수로는 일단 여기 팻감을 쓰는 게 맞고요 여기부터 썼어야 돼요 팻감을 이랬으면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거 썼으면 좀 받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실전에 이거를 먼저 써가지고 이게 지금 중앙 쪽이 원래 이런 식으로 그 백이 잡는 게 다 팻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규롤을 못해요 지금은 단수치고 단수치고 요 막아서 요 끼워둔 수가 대학수가 되는 바람에 흙이 백이 중앙 쪽에 팻감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에이 판트니가 끼운 게 제거면 패착인 것 같고 에 그리고 이런 그 비상시에나 쓸 수 있는 에 팻감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는 팻감이죠 이건 백이 해소하면 끊어서 다 죽습니다 에이 이쪽 바꿔치기는 말이 안 되고요 에 무조건 흙이 승리입니다 결국은 해소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손해예요 지금 백이 그러니까 흙이 거꾸로 이런 끼워가는 팻감을 써버리니까 팻감이 없습니다 에 그리고 여기 딱 이 찝는 수가 기가 막혔죠 마지막 팻감 에 이러니까 더 이상 팻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결국은 이 팻감을 썼는데 이제는 손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패를 안 받죠 안 받고 해소하고 이렇게 정리하게 돼서는 에 바둑은 끝이 났습니다 한 15집 정도 에 차이가 났고요 오늘은 사실 홍기표 선수가 너무 잘 뒀어요 어 특별히 나빴다 위기라고 했던 장면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초반부터 굉장히 훌륭한 내용으로 바둑을 두어갔고 판팅이 선수도 특별히 실수한 건 없는데 홍기표 선수가 너무 잘 두니까 에 나중에는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에 예상치도 못한 에 예상치도 못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홍기표 선수가 이렇게 잘 두니까 판팅이 선수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 천하의 판팅에도 당황하네요 어 이건 진짜 명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야 이게 개막전에 그 농신배 처음 나간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농신배 처음 나간 선수가 이긴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 정말 에 사실상 부주장이나 다름없는 판팅이를 이렇게 완승으로 이길 줄 이길 거라고는 한국 선수단에서도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홍기표 선수가 중국의 판팅이를 잡았습니다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바로 내일이죠 내일 2시에 일본 첫 번째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시자이안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어 32살에 늦가기 국가대표 홍기표 선수 지금 네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연승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내일 2시에 홍기표 선수의 위대한 도전 예 두 번째 대결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홍기표 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